여러분, 한정판으로 출시된 크리스탈 펜타스톰엑스 가격이 얼마일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에 판매되고 있는 헬로카봇 장난감의 종류와 가격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펜타스톰 시리즈는 왕구업계에서 넘사벽의 고퀄리티와 디자인으로 멋짐을 뿜뿜하는 로봇인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반할 정도입니다. 펜타스톰엑스 마이티가드와 슈퍼페트론도 펜타스톰엑스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엑스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펜타스톰엑스 엑스 버전이 polic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